오, 안녕. 나 무무들한테 할 말 있음으로 전화했지. 여러분, 우리 KCON에서 만나기로 한 거 기억해요? 안녕하세요. 우리 무무들 달릴 준비 됐어요. 네, 전 세계의 무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마무를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거 아시죠? 설마 아직도 KCONTACT 2020 SOMER 모르는 무무들 없죠? 또 일주일 동안 라이브로 진행되는 KCON 우리 무무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축제를 재밌게 즐기려면 체력관리 잘 하셔야 되고 또 먹을 거 중요하잖아요. 먹을 거과 응원봉, 우리 무봉 미리미리 준비해서 같이 신나게 즐겨봐요.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KCONTACT 2020 SOMER 24시간 7일 동안 함께해요. Let's KCON 24-7! Let's KCON! 24-7! KCONTACT 2020 SOMER 24-7! KCONTACT 2020 SOMER 24-7! KCONTACT 2020 SOMER 24-7!